수천여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표현은 애매합니다. 여기에서는 수천여선호기제 또는 순결선호기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심리기제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는지 여부가 수천여선호에 대한 적응가설이 쟁점입니다. 이 심리기제는 어떤 여자가 수천여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천여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더 선호하게 됩니다. 남자가 수천여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적응가설에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정조선호기제 또는 바람기혐오기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심리기제가 남자에게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처자식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임신하면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셈이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또 손해를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아주 싫어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바람기가 아주 많은 여자를 걸레라고 부르면서 경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선호기제가 이미 진화했는데 수천여 선호기제가 추가된다고 합시다. 수천여 선호를 위한 뇌회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과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남자의 번식에 기여할까요? 수천여라는 기준은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현존 원시사회에서는 초경 이후에 몇 년만 지나면 다들 천여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사냥채집 사회를 이루며 살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천여성을 결혼의 조건으로 다는 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에 수학과 대학생이 배우는 위상수학 문제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수천여 후보들 중에 누가 진짜 수천여인지 알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특히 여자는 자신의 성경험을 숨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천여막은 여자마다 생김새가 다양하며 심한 운동으로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수천여를 선호하는 정도는 문화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데이터는 수천여 선호기재가 진화했다는 가설과 어느 정도 충돌합니다. 문화나 학습의 영향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정조 선호기재가 진화했기 때문에 결혼의 맥락에서 여자가 걸레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남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수천여 선호기재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의 맥락에서 수천여가 아니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남자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공달은 일부일처제를 좋아하며 일부다처제를 아주 싫어합니다. 일부다처제의 단점을 제시하겠다며 유전하게 손을 댑니다. 일부다처제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근친 유전자 때문에 유전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근친 유전자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문맥을 볼 때 근친간섹스로 임신하면 똑같은 유해열성 유전자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 문장에 근친이라는 단어도 있고 유전자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근친 유전자라는 신박한 용어는 용서해주겠습니다. 일부다처제 때문에 근친 상간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 남자가 50년 동안 전세계의 모든 여자들을 부인으로 거느리면서 그 모든 여자들을 몽땅 다 임신시킨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매일 허공에 발사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졸라 소분해서 전세계에서 사는 부인들에게 배달해줍니다. 산타 할아버지 같은 능력자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봉 남매 간 근친 상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유전병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인류는 최근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부다처제 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일부다처제 때문에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위협받았다는 이야기는 공달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 종들보다 많이 부족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수천명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 멸종위기를 겪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대다수 포유류종들의 짝짓기 체제는 일부일처제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월한 스쿼트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임신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유류종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공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전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씹으려 대지 마십시오. 유전학은 네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는 것만 말해야 된다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셨구나. 유전학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법을 알아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불행을 대체로 더 많이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공달에 따르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부일처제 사회보다 대체로 더 불행합니다. 또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우월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 사회보다 대체로 더 불행합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분석이 끝나는 줄 아는 듯합니다. 이것은 헬륨을 채운 풍선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력이나 다른 힘들도 고려하여 정량 분석을 해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공달 거울상이 되어서 일부일처제가 일부 다처제보다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상승짝찍기 본능을 만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듭니다. 평범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우월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면 행복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남자가 아내의 존중을 받지 못하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모술남이 더 불행할까요? 아내한테 개무시당하는 퐁퐁남이 더 불행할까요? 이건 쉽게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여자의 상승짝찍기 본능이 일부 다처 결혼을 통해 만족될 수 없을 때 여자가 외도를 통해 상승짝찍기를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섹스 외도는 가정에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량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만 이야기한 이후에 일부 다처제가 사람들을 대체로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공달 거울상은 일부 일처제가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만 이야기한 이후에 일부 일처제가 사람들을 대체로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할 겁니다. 공달은 인류 전체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자리 잡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일처제가 인류에게 주는 이득에 대해 공달이 이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줄여서 근친 유전자로 유전병이 생길 확률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고 여자들이 우월한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가 불행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일부 일처제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달에 따르면 일부 일처제 사회가 되면서 남성들끼리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인 사냥채집 사회에서도 남자들끼리 협력해서 사냥과 전쟁을 했습니다. 침팬지도 수커들끼리 협력해서 사냥과 싸움을 합니다. 공달은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율도 높고 사회적 갈등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빈부격차든 짝짓기의 빈부격차든 격차가 클수록 못 가진 남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사회보다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이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과학, 기술, 인문학, 예술, 체육과 같은 방면에서 생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경쟁의 안 좋은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온갖 분야에서 업적을 훨씬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거의 순전히 여성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들 사이의 치열한 짝짓기 경쟁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일부 다처제에 비해 일부 일처제가 인류 전체에게 이득을 준다는 공달의 주장은 적어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공달처럼 일부 일처제가 주는 이득들만 나열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주는 이득들도 나열한 이후에 양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 정량 분석을 공달같이 무식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일처제가 전세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사냥채집 사회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농경 사회들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일처 결혼이 많았다 하더라도 일부 다처 결혼을 허용한다는 면에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인류 전체에 이득을 준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인류 전체에 이득을 주는 것을 강하게 선호한다면, 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류와 인류의 직계조상들은 일부 다처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을까요? 공달은 집단 전체 또는 종 전체에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듯합니다. 리처드 도킹스의 이기적 유전자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어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선택은 집단 전체 또는 종 전체 또는 생물계 전체 또는 우주 전체에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체번식 또는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물들이 자신의 이득보다 집단의 이득을 더 중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이득을 더 신경쓰는지, 국가 전체 또는 인류 전체의 이득을 더 신경쓰는지 주변을 조금이라도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익보다 공익을 훨씬 더 중시한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기능개념과 효과개념의 구분을 중시합니다. 어떤 형질의 온갖 효과들 중에서 그 형질이 진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기능입니다. 성욕은 개체 번식에도 도움이 되고, 종의 번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단 선택론이 인기가 많았던 시절에는 종의 번성을 위해 성욕이 진화했다고 믿는 생물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욕이 종족보존본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세기 진화학자들은 성욕이 종의 번성이나 보존을 위해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체의 번식과 종의 보존 모두 성욕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개체의 번식만 성욕의 기능입니다. 종의 보존은 성욕의 기능 또는 목적이 아니라 성욕의 부작용 또는 부산물입니다. 성욕의 기원 또는 진화를 설명해 주는 것은 종의 보존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개체의 번식이라는 목적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 개념을 정의할 때 일부 일처제의 기능은 인류 전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공달이 주장한 셈입니다. 설사 일부 일처제가 일부 다처제보다 인류에게 더 큰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일처제의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즉 일부 일처제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방언니는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에 빠져서 돈을 펑펑 쓰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토킹바에서만 만나서 대화만 나누는 관계일 뿐인데도 진짜 애인이나 되는 듯이 선물 공세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사채꾼 우시지마 해도 토킹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가 거시기에 즉 성욕의 뇌를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방언니는 주장합니다. 저는 토킹바에 빠진 남자의 이런 행태가 성욕 때문이라기보다는 연애감정 즉 좁은 의미의 사랑 때문이라고 봅니다. 프로이트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성욕을 짬뽕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조계와 우정과 연애감정을 짬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려 합니다. 친조계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친족선택에 의해 진화한 듯합니다. 우정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상호적 이타성이나 비슷한 진화 논리에 의해 진화한 듯합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감정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진화한 듯합니다. 성욕과 사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성욕은 기본적으로 섹스를 조절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심리기제들이 별도의 진화 논리에 따라 별도로 진화했다고 보는 것을 대량 모듈성 퇴제라고 합니다. 저는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에 빠진 남자의 행태를 유사연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연애감정에 전문화된 심리기제가 남자의 뇌에서 작동하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선물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도 의식적으로는 그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남자 고객들에게도 관심 있는 척하고 아양을 떨면서 열심히 대화를 해준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돈을 펑펑 쓰니까 대단히 바보 같으며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다른 학파에서 인간의 비합리성에 주목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합리성을 찾아내려고 기를 씁니다. 생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연선택이 상당히 합리적인 심리기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관련된 심리기제가 진화한 과거 환경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의 차이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부적응적 행동을 산출하는 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남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사회에는 토킹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나 딸과 같은 근친이 아닌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아양을 떨면서 계속 대화를 해준다면 짝짓기의 맥락에서 남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이럴 때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구애를 하는 것은 번식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야동이 없는 환경에서는 야동 속 여자와 진짜로 앞에 있는 여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진화한 남자의 섹스 조절 기제가 야동을 만나면 발기와 쿠퍼액을 위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발기 기제를 멈추기는 매우 힘듭니다. 토킹바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남자의 연애 담당 심리 기제가 토킹바와 만났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자원 낭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애 강의로도 유명한 유튜버 리섭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여자들에 대해 떠들어댈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잘난 오빠가 순전히 섹스만을 위해 어떤 평범한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 여자는 사랑한다는 그 오빠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잘난 남자와 깊은 연애 또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리섭을 비롯하여 많은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과는 달리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리섭의 말을 들으면 크게 반발할 겁니다. 저는 진화 심리학을 끌어들여서 리섭이 제시한 썰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려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남자들보다 더 영악하도록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원시사회에서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여자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임신 중에 또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남자가 떠나버리면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에 비해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이의 생존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하기 때문에 애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열등한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개부스라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아버지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겁니다. 반면 자식이 생겼는데 여자가 남자를 차 버릴 때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훨씬 덜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땡 잡은 겁니다.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대신 짊어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를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 방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두뇌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해서 더 똑똑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대단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일부러 심통을 부려서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자가 선물이나 희생을 얼마나 하는지 살펴보고 사랑의 깊이를 평가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의 말투나 제스처의 미묘한 뉘앙스를 살펴보고 사랑의 깊이를 평가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의 뛰어난 육감이나 직관에 대한 썰이 있는데 이 방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다면 순전히 섹스를 위해 감미로운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짝짓기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높다고 여자가 착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잘난 오빠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여자가 믿는다면 진짜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눈이 아주 높은 이유는 이런 착각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평범한 여자라도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다처제가 모태솔로 제조기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독점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자신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는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연애 강의로도 유명한 유튜버 리섭은 거의 모든 경우에 우월 남이 평범녀와 사귀는 진짜 이유는 순전히 섹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거의 항상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일부 여자들이 그런 말을 순진하게 믿는다고 리섭은 조롱합니다. 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 가설이 옳다면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여자를 속이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월 남이 자신을 사랑해줬다고 평범녀가 믿는 경우에도 남자가 진짜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리섭은 남자가 자신보다 급이 훨씬 낮은 여자를 진짜로 사랑할 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일부일처제적 결혼이나 일부일처제적 연애에서 우월한 남자라면 웬만하면 우월한 여자하고만 결혼하거나 사귀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우월한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범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남자는 섹스뿐 아니라 결혼해서도 가능하다면 다다익선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심리기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남자의 사랑 심리가 어떤 면에서는 현대사회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저는 네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리섭의 말대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도 자신이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섹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 거짓말입니다. 둘째, 저는 남자에게 먹튀용 사랑기제가 진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와 섹스를 실컷해서 임신시킨 후에 떠나버리는 전략을 위해 진화한 사랑입니다. 남자는 갑자기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와 섹스를 실컷한 이후에는, 또는 그 여자가 임신 징후를 보인 이후에는 남자의 사랑이 갑자기 식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짊어지게 됩니다. 먹튀용 사랑에 빠져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합시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략, 즉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먹튀 전략을 위한 사랑이라는 면에서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기만 전략을 위한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진화한 여자의 섹스 방어막을 뚫기 위해서, 남자가 사랑에 빠졌다고 여자가 믿도록 남자가 기만적 사랑을 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설이 옳다면 남자의 고백이 의식적 거짓말은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기만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일부 다처 결혼을 위한 남자의 사랑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우월한 남자는 동시에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용 사랑기제가 남자에게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다처 결혼 역시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먹튀용 사랑과는 달리 일부 다처용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한 여자만을 향한 일편단심과는 거리가 아주 멀고, 일부 일처용 사랑보다는 훨씬 약하기 마련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다다익선 전략에서는 질보다 양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다처 결혼 전략을 쓰는 우월 남의 여자 보는 눈이 일부 일처 결혼 전략을 쓰는 평범남에 비해 더 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일처 결혼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회에서 남자가 이런 사랑에 빠지더라도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일부 일처 제적 연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자가 이런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더라도 더 우월한 여자와 사귈 수 있게 되면 금방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남자의 고백이 새빨간 거짓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먹튀용 사랑에 빠져서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졌는데 현대사회에서 일부 일처제가 지배하기 때문에 남자가 일부 다처 결혼을 실현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넷째, 일부 일처 결혼을 위한 남자의 사랑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일편단심에 가까운 그런 식의 사랑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남자의 사랑을 먹튀용, 일부 다처용, 일부 일처용으로 나눈 가설을 제시한 논문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남자들만 골라서 사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이런 여자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사랑한다는 남자의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돼서 평범녀에 불구한 자신이 우월 남과 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난 오빠들에게 섹스를 위한 놀이기에 불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도록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남자가 여자를 속이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월 남이 평범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사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남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일부 다처 전략과 일부일처 전략을 구분해야 하듯이 여자의 경우에도 일부 다처 전략 즉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과 일부일처 전략 즉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에게도 일부 다처용 사랑과 일부일처용 사랑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일부 다처 전략을 쓰려 한다면 질투를 너무 많이 하면 안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할 때마다 질투에 불타오른다면 우월한 남자의 세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질 때는 일부일처용 사랑에 빠질 때에 비해 질투를 훨씬 덜 하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일부 다처 결혼 전략을 쓰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평범녀가 일부일처 결혼 전략을 쓴다면 남편이 평범하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바람을 피워야 합니다. 남편이 우월하면 남편으로부터 좋은 유전자 말고도 온갖 떡거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자가 일부 다처 전략을 쓰면 여러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아쉬운 쪽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에게 각질을 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아내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갑질의 한가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하다고 합시다. 원시 사회에서 그런 여자는 일부 다처 결혼 전략, 즉 우월한 남자의 세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부 다처 결혼을 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 수를 늘릴 수 있어서 좋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부 일처를 법으로 강제하는 현대사회에서 우월남과 평범녀가 눈이 맞았다고 합시다. 우월남도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지고 평범녀도 일부 다처용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가 결혼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리섭은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남자의 사랑 고백이 섹스를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멍청해서 그것을 순진하게 믿는다고 해석합니다. 우월남과의 결혼을 꿈꾸다가 그 남자에게 차이는 여자의 비극이 남자의 속임수와 여자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섭은 우월남만 골라서 사귀는 평범녀에게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평범녀에 불구하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비극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남자와 여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이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비극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용 사랑은 여자의 상승짝찍기 본능의 한 가지 양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여자가 상승짝찍기를 하기는 일부 다처제 사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때 여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원을 낭비한 겁니다. 하지만 콘돔이 판을 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식 이득과 번식 손해에 대해 따지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해졌습니다. 만약 제 해석이 옳다면 일부 여자들이 자기 객관화를 못해서 우월남에게 차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의 상승짝찍기 본능이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강해서 현대사회에서는 결실을 맺기 힘든 사랑에 집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여자들에게 리섭과는 다른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 또는 상승짝찍기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본능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일부 다처용 사랑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깊은 연애 또는 결혼이라면 사랑이라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일부 다처용 사랑이 일부 일처제 사회바 만나면 일이 꼬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연선택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기발한 형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맹점처럼 바보 같은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형질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그 형질이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차이가 클 때는 바보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것을 진화적 브릿지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해로운 고도 비만이 만연하는 이유 남자가 야동에 엄청난 시간과 정액을 낭비하는 이유 남자가 토킹바 여자에게 돈을 엄청나게 바치는 이유 헬창이 여자들이 싫어할 정도로 큰 근육에 집착하는 이유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공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살인사건 뉴스를 대서특필하는 이유 번식기계로 진화한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자식을 조금밖에 안 낳는 이유를 진화적 브릿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평범녀가 20대 때 잘난 오빠들을 많이 사귀면 눈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평범남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과 수준이 맞는 남자들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드필 이론의 알파고스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썰입니다. 여자가 현재의 평범한 남자친구와 과거에 사귀었던 알파고스트를 비교하게 된다는 점을 저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 더 돈이 많은 남자 또는 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또는 더 카리스마 있는 남자 또는 섹스를 더 화끈하게 나눌 수 있는 남자 또는 남들 앞에서 자랑을 더 할 수 있는 남자와 사귀었다면 현재의 평범한 남자에 불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섭은 문제의 한쪽 방향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평범여가 알파메일과 사귈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만 따집니다. 하지만 우월 남과 사귈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저는 남자의 질투가 여자보다 훨씬 강렬하도록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질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인이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한 것을 알게 되면 현대사회의 대다수 여자들은 완전 빡돕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여자친구에게 갑질을 하기 쉽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애인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할 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월한 남자와 사귀면 언제 차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여자를 환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헬륨풍선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예측하고 싶다면 중력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력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힘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면 그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는 힘들의 합이 더 큰지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들의 합이 더 큰지 정량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리학과는 달리 심리학에서는 정량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알파고스트와 평범남의 비교와 관련하여 위에서 나열한 양쪽 방향의 요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량 분석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섭은 정답을 찾아냈다고 우깁니다. 알파메일과 사귀대의 장점들의 합이 단점들의 합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리섭이 과학 또는 과학 철학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배웠다면 한쪽 방향의 요인들만 인정하고 다른 쪽 방향의 요인들을 무시함으로써 손쉽게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이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볼 때 섹스와 연애에서는 여자가 갑이지만 결혼에서는 남자가 갑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매춘과 간간을 제외한다면 섹스의 경우에는 여자가 갑이라는 점이 뻔히 보입니다. 대체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섹스를 하려고 훨씬 더 안달이 나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섹스에 훨씬 더 신중하기 때문에 결정권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여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즉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쓰기 때문에 남자는 섹스를 하려고 덤비고 여자는 섹스 상대를 까다롭게 선택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결정권은 주로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 채집 사회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진화한 심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현대사회의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천적 인간 심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없이 현대사회의 문화적 요인들만 살펴본다면 모래성을 쌓게 되기 쉽습니다. 원시사회에서 결혼의 결정권은 주로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저는 여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만한 진화론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자는 동시에 아내를 여러 명 맞이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 남편은 최대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월한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결혼 상대를 덜 신중하게 골라도 됩니다. 게다가 이혼을 하면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큰 번식 손해를 봅니다.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가 있을 때 이혼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혼한 남자가 땡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서 애 딸린 여자가 되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자가 애 딸린 여자를 덜 선호할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을 더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하기 쉽지 않다면 적어도 결정권 면에서는 여자가 갑이 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평범한 여자라도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전략과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남자보다 대체로 더 많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 결정권 면에서 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부 다처제는 모태솔로 제조기입니다. 열등한 여자라도 웬만하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열등한 남자는 아예 섹스도 결혼도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갑이 되도록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대다수 여자들보다 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나 그럴 것 같습니다.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남자보다 남편감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내들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떤 우월 남의 아내들의 수가 충분히 적다면 그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우월한 유부남의 아내들의 수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남자가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평범 남에 비해 남편감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쪽에서 우월한 남자가 로데워내어 상대방해야 합니다.